그리고 저기 뭐지 휴게소에서 남자 물이 한 젊은 남자 애들 고등학생 물인지 한 20대 초반 물인지 4, 3, 4명인데 나는 못 들었는데 쭉 가면서 한 손님 들었는데 어? 희이다! 이렇게 다 이러고 말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 알아보는 게 아니고 다 알아보는 게 아니고 알아보는 사람의 어떤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알아본다고 다 인사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알지 어 이게 뭐 알아본다고 해서 다 인사하는 건 아니에요 인사까지 하는 사람은 좀 오히려 어? 아는데 그냥 이제 좀 약간 이제 부끄러워서 또는 뭐 이제 일행이 있거나 뭐 이제 반반구 같아서 좀 이제 방해하기 그래가지고 월클병이 아니야